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들 또 우리 원뉴스 홀 비전홀 온라인 예배대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아마 다음 주 되면 좀 많이 풀리기 때문에 많이 참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맥주감사라는 것은 문자로 말하면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감사를 드렸다.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드린다는 의미가 있지요.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에서 기운을 찾을 수가 있는데 출혁기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세 절기가 뭐냐 6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 시기적으로 봄을 말하고 맥주절은 여름에 또 수장절은 가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수장절은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주일이죠. 특별히 맥주절은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올해 첫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맥주절은 다른 이름이 많이 있어요. 맥주절인데 또 이렇게 6월절 끝나고 나서 7주 만에 7주 끝나고 다음 날이다. 그래서 7, 7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첫 열매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하고 또 6월절 끝나고 딱 50일째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4등견 2장에 보면 성령 3위 하나님이 임하실 때의 오순절날을 그렇게 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걸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이제 후반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에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전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후반에도 더 크게 축복하시면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맥주절을 마치 후반 전후반 있는 운동경기 중에 보면 전반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후반에 이제 시작되는 그 후반 7월 젖주 맥주절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매년 각종 절기를 그렇게 순환시키면서 지키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 절기를 지키라 하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하나님과 24시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할 줄 알아라 땅에 가만 쳐다보고 정신없이 미쳐 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나를 좀 바라봐라 내가 햇빛을 비를 공기를 내가 다 궁금하지 않냐 나를 쳐다보고 나에게 감사할 줄 알아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라 편집이란 말은 여러가지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요 신문이나 잡지나 책을 그렇게 만드는 일을 말하지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막 찍죠 그래서 그렇게 찍어가지고 작품을 완성을 할 때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 편집이에요 편집 편집을 어떻게 하냐 따라서 그 책이나 그 작품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편집 잘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해요 편집을 잘 해야 됩니다 편집에 따라서 베스트셀러 책이 될 수 있고 편집에 따라서 그야말로 히트를 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될 수 있다 편집 그만큼 편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의미지요 우리가 인생 스토리를 그렇게 쓴다고 하면 우리 인생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에서도 만들어갈 때 이 감사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편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사 기준으로 편집하라 감사로 편집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감사 기준을 가지고 모든 상황 환경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감사로 적용시켜라 그런 말씀이죠 불평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평 원망 그것을 감사로 해석하는 순간에 상황이 어떻게 역전될 수 있어요 감사로 해석하는 순간에 열정된 역전이 될 수 있다 절망과 이 불평으로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반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감사해요 감사 제가 몇 주 전부터 처음으로 장로의 기도회를 이렇게 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나는 뭐 그렇게 오랫동안 장로의 기도회를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이게 보니까 숫자다 모임도 뭐 코로나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숫자다 모임 자체가 얼마나 어색하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인지 찬송도 틀리고 찬송 인도하는 분도 오늘이 막 불은 처음부터 앉아 졸다가 이제 그 아침에 나왔던 찬양을 좀 부드럽게 참 인도를 해야 된다 처음부터 막 그것도 기가 막히고 앉았는데 또 부활절 찬양을 보면 부활 그런데 부활절 아니에요 박자도 맞지 않고 흐름도 맞지도 않고 얼리지도 않고 야 주여 그런 당의 세부 지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당의입니다 당의가 가장 성숙해시되고 가장 영적으로 업이 되어야 되는데 갱신해라 개혁하라 지시를 했어요 왜냐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교사 한 적도 없고 구역자 한 적도 없고 찬양대 한 적도 없고 교회 기관이 한 적이 없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 영적 흐름을 어렸을 때부터 쫙 자라서 주일학교 거쳐 중고등학 거쳐 쫙 거쳐서 교사도 하고 쫙 거치면 이거 딱 그냥 떨어질 텐데 이런 걸 안 해보니까 성은 막 어색하기 짝이 없다 빨리 갱신하고 아무나 기도인들을 돌아가면 하지 마라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 그 기도인도 차장인도 그거 보통 어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몇 맘만 정해서 해라 그 부담스러워서 안 나온다 부담스러워서 얼마나 부담스럽냐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갱신들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여 오늘이 무슨 날이냐 감사 모든 것을 감사로 그렇게 편집하라 주여 감사합니다 편집 당장 편집했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냐 너무 순진해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순수합니다 너무 순수하고 그저 교양인도 안 들어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순수 너무 순수하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헌신 많이 합니다 너무 감사하구나 감사거리를 막 찾았어요 순간에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순간에 감사로 편집하는 순간에 모든 상황 환경이 바뀌어 싹 달려보입니다 달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장로님처럼 순수한 분들 내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선교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다들 순수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은 비록 잘 못하지만 교회 생활은 오래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순수한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야 말만 뻔치하게 잘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 감각 없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짧더라도 순수한 모습이 더 좋지 않냐 여러분이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야말로 이 모든 흘러가는 것이 감사로 잘 연결이 돼요 불평을 하면 계속 불평이 나와 뭐가 나와요 분쟁과 싸움 상처가 사단 박수치지요 미국의 한 교단에서는 하루 열두 번 감사의 삶을 살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두 번 하루에 열두 번 일어나서 새날 주심을 감사하고 아침 식사시간에 음식을 보며 아내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하고 열투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식장에서 일할 수 있는 보람에 감사하고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 도전 주심에 감사하고 칭찬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하고 점심 식사시간에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을 감사하고 일과 후에 작은 성취감에 감사하고 저녁 식사시간에 한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 주심에 감사하고 신문 TV 책을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하고 잠자리에서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꿈속에서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열두 가지 감사 결국 삶의 발걸음마다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는 삶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삶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다 이런 것이 표현은 다르지만 24시 감사가 체질화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24시 감사하는 사람은요 표정도 밝고 건강해요 감사 안하고 불평 원망만 하는 사람은 표정도 어둡지만 건강하지 않아요 왜냐 그것이 전부 속의 산성으로 체질이 그렇게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을 하는 뎀을 삶을 사는 사람에게 뭐가 나오냐 인생 작품이 나온다 삶 속에서 영계 모든 성도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나를 살리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자자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주부합니다 그럼 첫째로 감사의 뿌리입니다 6절 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감사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까 주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를 예수로 주인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사셔야 된다고 주로 바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바꾸었다 인생이 완전히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가 주가 누가 주가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잘 되고 못 되고 내 생각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모든 문제 해결자라 라는 사실 이 해결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모여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제 창조의 이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어야 됩니다 자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이 시작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그 하나의 행하고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생활의 본질을 언급하면서 그 마지막에 감사함이 뭐요 넘치게 하라 그래요 넘치게 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 모든 것이 감사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구원의 축복을 결코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정적인 은혜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를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해 주냐는 알 수도 없다 알 수도 없어 왜 우리를 구원해 주는지 구원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요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 감사밖에 없어요 뭐 불평할 거 얼마나 많아요 교회 모임에 사람 모임인데 교회도 사람 모임이라 구회에 가도 전도회에 가도 어 권사님 그러다 남편이 전도회 잘 안갑니다 왜 안갑니까 전도회 상처받았어요 안수집사가 안간데 상처받았대 그래요 상처받았어요 전도회에 전도회에 가서 상처받도록 만드는 분이 되면 안 돼요 전도회에 가서 뭐 그렇게 잘난 척하고 따지고 남 지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약한 사람 많아요 연약한 사람 많습니다 다 다릅니다 분위기가 근데 거기서 여러분 한 사람 실족시키면 연장밑에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주님의 심정이요 단임 목사의 심정입니다 단임 목사 안되면 그 심정 몰라요 한 사람이 실족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다 가슴 듣는 순간 안 들으면 나는데 차라리 들으면 가슴 찢어져요 한 영혼이 실족했다 아 예수님이 그래서 연장매둘 목에 달고 그것도 바다에 빠져 죽으라 실족시키면 너 이 목에 왜 달고 빠져 버려요 올라오지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무섭지요 올라오지도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장례식도 하지 말아 시척하셔야 장례식을 하지 그 정도로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책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 맡은 사람은요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선신이 있어야 되고 선신이 있어야 되고 정말 모든 걸 감사로 편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고이스를 주로 받아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정말로 우리 힘이 아니지요 오직 은혜로 은혜 속에 아 저분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 향기가 나와요 그런 냄새가 나야 돼요 감사라는 말을 헬라멀로 유카리 유카리아 티아스 유카리티아스 유카리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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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안에 유카리 유카리스티아 유카리 카리스 이 말은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매우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세상에도 감사라는 마음 땡큐 많죠 그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는 감사 차원이 다르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요 이 유카리스티아 안에 유카리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가 드리는 감사 다르죠 교만하지 않지 아깝지 않지요 자존심 내세움 하지 않지요 그만큼 구원 감격을 사실적으로 맛보는 만큼 감사가 나온다 그만이죠 구원의 감격이 있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 나와 감사 신앙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은 게 맞냐 확인해야 돼요 감격 이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피로도가 쌓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피로도가 쌓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쌓여져 있어요 최근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10명 중에서 6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 만성적 울분 상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져 가죠 터지기 직전이 하죠 그야말로 만성 울분 상태 제가 볼 때 10명 중 10명이 6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가 만성적 울분 상태 빠져 있어요 거의 다가 그래서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상길은 지금 주의가 우리 상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는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누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이러한 영적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24시 소통을 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없어요 그 특징이 뭐냐 생명력이 있어요 능력이 힘이 있어요 불신자가 갖지 못하는 생명력이 있다니까 이런 사람 다 지체했어요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같은 직장에 있는데 같은 업을 하는데 빛이 나 사람들이 지어볼 때 매력이요 매력 빛이 난다고 뭔가 여유가 있고 뭔가 말을 걸고 싶어지고 뭔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세상에 찌들려있는 불신자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이해하세요 되어지는 질문하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구시길래 똑같다 내가 너 환경을 아는데 내 행피를 아는데 그렇게 여유가 있고 편안하냐 그 비밀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영계 모아는 성도들 이런 예수의 향기가 넘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영계 영양 인편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 2절로 3절에 이렇게 감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부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이 흔히 늘 부르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몰라요 이건 거듭나야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절대 못 깨달아요 지식적으로 알지 몰라도 한국말이니까 알아듣겠지 절대 답은 안 돼요 결론은 안 나요 결론 났습니까 세 사람만 들리네 결론 났어요 결론 안 난 사람은 표가 납니다 문제 사건 오면 본색 드러납니다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삐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엄마하고 다 반났습니다 다 반났습니다 다 반났습니다 나는 갈등이 나는 상처가 나는 방황합니다 나는 은혜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단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영적 상태 진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를 원하는 것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모둠 제길자예요 여기서 지혜는 뭐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지식은 지적인 것이요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원하는 지혜의 지식 그 다들이 있다 그러니 한눈 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똑바로 바라봐라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 이 사람이 어때요 깊이 알아갈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는 다거든요 사실 세상을 사는 데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 개인의 결정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모든 공동체 모든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로운 사람 되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실패를 하겠어요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되면 참된 지식의 사람이 됩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의 사람 무식하지 않지요 지식의 사람 이 땅의 문제는요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핵심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 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십자가의 감격 부활의 감격 곤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발표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뭐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열두 가지 재앙 저주 이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열두 가지가 뭐예요 상식이 3장 6장 11장 사정리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의 수까지 열두 가지 예원계단이면 이 정도는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불신자에 영향을 입히지 아멘 이 열두 가지 이 사단의 공격 이거 다거든요 이게 다예요 이거 다 열두 가지가 다라고요 이 사단의 공격을 완전히 무리카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라고 하는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두 가지 온갖 저주 지향에서 해방되었어요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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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이 축복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누릴 때 감사가 나오고 보금에 영향력을 입혀 나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감사로 눈을 뜨는 사람은 행복의 출발선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데 눈을 뜰 때 죽겠다 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불행의 출발선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어이구 죽겠다 어이구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이리 시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로 그렇게 시작하세요 행복의 출발선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감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면서 예수서를 통해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면 삶이 달라지지 영적으로 모든 먹구름이 싹 그치고 찬란한 햇빛이 쫙 생명에 넘치는 그 힘이 내 속에 싹 들어오죠 지루하다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골치 아프다 그런 용어를 안 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말할 때 아 사단에 속았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 영계 모든 성도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신앙사 하시기를 제모로 주부합니다 두 번째로 넘치는 감사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화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이제 후회에 가지할 영적 자세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과거의 과거의 나를 지배했던 세상적인 모든 가치 기준관 가치관 기준이 다 이제 여기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이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 눈으로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 눈으로 바라보면 알아요 사단의 전략을 보여요 아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구나 사단의 사람이 잡혔구나 사단이 심부름하구나 그리스도 눈으로 쫙 예수님 딱 보면 다 알잖아요 예수님 싹 다 파괴버리잖아요 그리고 죽이는 것을 치유해 주잖아요 살려주잖아요 그리스도 눈으로 바라볼 때 사기꾼이요 졸고 있는 사람 이런 딴짓하는 사람 사기치지 이 서리꾼이 서리치지 눈 딱 바라주고 딱 앉아있는데 절대 못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눈으로 있으면 절대 사단의 속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속자는 뭐 속았다 당했다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뭐예요 말씀 안 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직분에도 올인해라 말씀에 굳게 서라 직분을 받아놓고 이게 뭐 직분인지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때나 전에는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영적인 이 긴장감이 없고 영적인 책임감이 없고 영적인 이 활동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작품 만들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 평생의 간증이 되고 내 평생의 자랑이 되고 내 평생의 축복이 통로가 되라고 직분을 줬는데 생생망 내고 이름만 날리고 자리만 딱 앉아있고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럼 뭐요 한 달란 더 받은답니다 이 악하고 겨울은 종아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으면 돋보기 위해 태양을 받아가 집중을 쫙 하니까 그게 불이 확 붙어요 저는 그렇게 직분을 감당했어요 죽기야 하면 세상 속담을 죽기야 하면 까무르기지 하나님 앞에 들고 떨렸어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었는데 내가 이 일에 적당하게 사랑하게 내 생생하게 내 이름을 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뻥이야 뻥 후회할 일밖에 안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세요 무엇보다 강당과의 원리스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한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살 수 있어요 영적 흐름을 다 타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제시하는 각종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훈련 받아야 돼요 너무 어색해 너무 안 돼 있어 재질이 영적 상태가 말이 뭐 필요 없어요 몇 마디 들으면 금방 다 파악되버려 영적 상태가 쫙 스캔되버린다니까 그래서 남 앞에 선다는 게 두른 겁니다 다 싹 다 나와버려 자기는 못해도 스캔은 잘해 그래서 강당 흐름을 타고 매세히 쌓고 어느 집사님하고 하루 종일 일주일에 몇 번씩 듣는 다시 어색 번씩 일주일에 설교를 그래서 자기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래요 그래 말이에요 기동답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이거 도대체 마음이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어요 막 메시지를 듣고 내 속에 막 불평 원망 불안 초조 염려 불신앙을 딱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고 강당 강웅 내 시대라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야 영적 한 흐름을 따지 그리고 교회가 제시하는 모든 훈련 다 받아서 신앙생활은요 감나무 밑에서 감떠리지도록 입 벌리고 앉아있는 거지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 그 종교에요 그거 액티브하게 액자 4등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작이 4등전 2장부터입니다 액티브하게 움직이란 얘기에요 움직이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지구상에서 제일 바쁜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달합방 하는 교회 집사요 달합방 하는 교회 권사 뭐 진장 바쁩니다 권사에 가야지 뭐 달합방 가야지 뭐 안 가야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밝은 거예요 하도 많이 듣고 훈련을 받으니까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이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결단하느냐 달려있다고 내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영전 메시지가 잘 안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세가족부에 가보세요 세가족부에 가서 딱 앉아서 열 분만 들어보세요 세가족부에 영전 메시지 매주 합니다 그러면 딱 듣고 아이고 내가 장롱대 쪽팔리게 쪽팔려 그건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져가지고 할 줄도 모르니 하늘 쫙 안은 척 하고 똥꼼 잡아야 다 드러납니다 영전 상태가 그러니까 가면 다 매주 하고 있는데 영전 메시지 영전 메시지 다 누가 양육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떤 분은 서러운 분도 더 어느 장롱님 서러운 분도 어느 그 사람을 계속 가서 몇 년 동안 세가족시를 들었대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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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훈련받을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같이 먹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먹고 자고 한번 해볼래요? 일주일 동안 몸살 날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죠 그렇게 3년 동안 먹고 훈련 계속 시키는 거예요 말이 3년이지 실제 30년 교회 왔다 하는 것보다 더 오래 한 거예요 3년도 먹고 24시간 채웠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적극을 가지고 영적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느냐 여기 달려야지 마치 가난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뭐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빨 때 어떻게 빨아요? 심껏 빨아요 힘껏 하면서 빨아요 그런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어문의 젖을 빨은 가난한 아이처럼 심껏 빨은 가난한 아이처럼 열정이죠 열정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의 시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결국 매지할 궁극적 열매가 뭐냐 감사의 열매다 그랬어요 감사의 열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감사가 넘치게 해라 그냥 감사하는 거야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 저는요 단임 목사지만은 매주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 너무 감사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해서 주이는 건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거 하나님이 보란듯이 채우죠 보란듯이 채우죠 보란듯이 상상을 줘야 합니다 제가 응답을 안 받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설교를 위해서 설교합니까 감사가 넘치면 더 넘치게 해주신다니까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인생계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일 다 그야말로 정말 이 인간적인 눈을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솔직히 더 많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감사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불평 원망할 걸 뛰어넘는 것 넘는 감사 아멘 감사함이 넘치게 하다가 그 말이에요 뛰어넘으라다 한마디로 뭐요 절대 감사 체질 되라 그 말입니다 이유 없이 절대 감사 체질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패인 고통이 될 수 있고 개인 유익이 될 수 있다 상처는 미스 실패가 될 수 있고 미션 사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눈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상처 고통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다 유익이 되고 사명이 된다 지금까지 실패했어요 오늘부터 감사받고 그것이 도리없 유익이 되고 사명이 된다 다그에 미워있지 말고 후회만 하고 있지 말고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복음적 체질을 가진 넘치는 감사의 삶 속에 들어가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도쿄올림픽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연기가 되고 지금도 열어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열려고 하죠 여러 가지 의뢰가 있는데 올림픽 경기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이 있는 종목이 바로 육상경기입니다 육상경기 중에서도 릴레이 경기가 있어요 릴레이 우리가 표현하면 계주지요 계주 400m 1600m 두개가 있어요 400m 1600m 계주가 있습니다 4명이 같이 한 팀에 뛰는데 이 계주 경기는요 아무래도 혼자서 할 때도 소용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이 바톤을 제대로 자기 팀에게 제대로 잘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달려있거든요 여기에 승리 요원이 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탁탁탁탁 탁 전달하느냐 이거 놓치면 끝난단 말이에요 전달해 제대로 왜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은요 감사 릴레이 선수되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감사로 전달하시요 감사로 전달하시요 감사 내가 감시 채팅이 될 뿐만 아니라 주위를 다 감사하는 분위기로 감사를 전하는 릴레이 선수들 우리가 감사할 일의 일을 펼쳐 나갈 때 나 자신 부터 상대방에까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는 삶이다 영례모드 신도들 삶의 밥그릇마다 이런 감사리래를 통해서 생명의 넘치는 현장을 바꾸어 내는 절대감사 현장되기를 제물어 주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는 체질이 되게도 와 주시옵시고 불평, 원망, 불안, 초조, 염려, 걱정이 더 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감사가 넘치는 이 다 수용해버려 넘어서버리는 이런 점의 감사와 완전체질, 복음체질 되게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